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. 아 그래? 잠깐 볼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. 얼른 자. 어, 끊어.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끝을 지켰네. 그래 너. 그래 너. 야 너.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.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. 뭐하는데? 여기서 뭐하는데? 도대체. 너네 집은 열심이네.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. 무심커 지나는데. 이게 누구십니까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뭐야? 오 마이. 너야.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끝을 지켰네. 그래 너. 그래 너. 야 너.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. 소리 질러. 너는 남자 싫다만 술은 못한다면 그거 떼내라는다.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자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마무리는 어디 가셨어요?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다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에 엑센트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는 살짝 붙여주시고 니가 왜 거기에요 시작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건 100점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디냐면 이번에는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준비 시작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왜 연구가 나왔어 연구가 왜 거기서 나와 연구가 띠리리리리리 오마이부터 오마이 오마이 이제 앞에 이마 탁 치면서 시작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없다 이거 안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시작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 두 개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노래 혀 꼬이는 데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있긴 누구십니까 아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너무 아쉬운데 영탁씨 우리 교통시대 애청자분들에게 좀 마무리 인사하시고 우리 다 합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선물같은 2019년을 보냈고요 올해 또 아까 말씀해주신 미스터트롯을 또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좋은 기운 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은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탁씨 마무리는 MR로 해서 여기서 춤추면서 한 번 그럴까요 MR로 해서 저희 MR 틀어주시면 CD 틀어주시면 영탁씨 저도 저기 미스터트롯 도전을 했었는데 아예 그 접수조차 안되더라고요 형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목까지 하셔가지고 반드시 응원 의승을 하시라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의미로 자 다같이 한 번 불러보시고 자 이제 우리 다같이 우리 은봉씨 준비되셨죠 이번엔 잘할 수 있죠 네 자 다같이 한 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불러보시겠습니다 연출 양정열 기술 박거림 구성 김태영 저는 관대역과의 옆에 한대명씨 불러요 다같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끝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열신대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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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김모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끝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냐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인 건데 티비엔 한국교통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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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